중북 캘리포니아에서 산행을 하던 50대 한인 산악인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데스벨리에서는 폭염 속에 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타이어 파손과 에어컨 고장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년간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아들이 그동안 집에서 엄마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소속 경관이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고 있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치하이머 발병을 늦추는 치매약이 식품의약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LA와 인천 구간 항공권 발권 마일리지 차감 기준을 기존 7만 마일에서 6만 마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 5월에 비해 크게 줄긴 했지만 임금 상승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최소 증가폭이어서 미국 고용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수 30만 개와 비교해도 증가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흔들 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만 개를 넘고 있고, 실업률도 3.6%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임금 상승률이 4.4%를 기록했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폭보다 임금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라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다시 부추겨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란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6일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거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연준이 공헌하고 있는 대로 이번 달에 이어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상승률 4%에 이어 얼마나 더 내려갔을지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고산 등반에 나섰던 50대 한인 산악인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자리한 스플린 마운틴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인 부부와 등반에 나섰던 올해 56살의 임현일 씨는 해발 14,000피트 지점에서 갑자기 눈사태를 만나 둔부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기상악화로 함께 등정에 나섰던 부부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임 씨에게 옷과 물을 남기고 하산할 것을 결정했고 긴급 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의 영향으로 구조 헬기는 임 씨가 고립된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실패했고 구조대는 임 씨가 고립된 지 7시간이 지난 밤 11시쯤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 씨는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30년 경력의 산악 전문가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의 유가족들은 고펀드미를 통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임 씨의 장례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 속 데스밸리에서 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타이어 파손과 에어컨 고장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옆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시신 한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차된 차량은 공원관리국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 타이어 2개가 파손되고 에어컨이 고장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변사체가 발견된 전날 데스밸리의 한낮 기온은 126도까지 올랐으며 밤시간대 기온도 98도에 육박하는 등 하루 종일 폭염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국은 폭염으로 도로 온도가 올라 타이어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에어컨마저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엄마에 의해 8년간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아들의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루디 파리아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이 아닌 엄마의 조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지난 8년간 집에서 감금되다시피 살며 엄마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들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환각버섯도 먹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디의 임시 보호 역할을 맡은 커넬 씨는 경찰과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직접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감금 또는 성적 학대에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엄마에 대한 체포 기소는 물론 아들과 격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의 정신 감정과 엄마를 상대로 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여성의 금품과 차까지 탈취한 남성 미성년자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백인 남성 그리고 무려 16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 행각을 저지르고 심지어 동영상 촬영까지 한 40대 남성 모두 지난 일주일 사이에 LA에서 체포된 성범죄 용의자들입니다. LA 경찰국은 이들 용의자들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시내버스와 여행객을 태운 2층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경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 23스트리트 이레비뉴 인근에서 MTA 시내버스와 2층 관광버스가 충돌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층짜리 투어버스는 천정이 없이 뚫려있는 형태라 자칫 추락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MTA 측은 투어버스 운전기사가 빨간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며 2층 투어버스 운전사의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약 60여 명이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중 2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름철을 맞아 뉴욕을 찾았던 관광객들의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깨진 유리 파편에 다쳐 피를 흘리는 등 자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며 일부 골절상 환자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발생한 이번 사고로 부상자 속출은 물론 맨해튼 교통체증이 이어졌고 수사당국은 조만간 2층 투어버스 운전기사가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카고 경찰국 소속 경관이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고 있는 중남비 불법 이민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시카고 경찰의 입국자들은 다른 임시보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시카고시는 이번 의혹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불법 입국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의 성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시는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적절한 수용 문제가 시카고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알차이머 발병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르캜비가 식품의약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르캜비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신약으로 알차이머 발병 메커니즘을 목적으로 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를 신빙성 있게 입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약은 알차이머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에밀로이드라는 끈끈한 뇌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링거와 함께 2주당 1회 정도 투약합니다. 알차이머를 일으키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연구자들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복합적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인과 함께 연방의료서비스국은 메디케어 파트 B를 통해 약값을 커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FDA의 이번 승인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알차이머 초기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자인은 이후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 FDA가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최종 승인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대 신경학자 조이 스나이더 박사는 르켄비는 치료제가 아니며 이 약이 질병 진행을 멈추게는 못하지만 속도는 상당히 늦춰준다며 이는 환자가 6개월에서 1년 더 운전을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안항공이 LA와 인천 구간 비성수기 항공권 발권 마일리지 차감 기준을 기존 7만 마일에서 6만 마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대안항공이 상시 마일리지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역에서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대상에 포함됐고 중동부지역에서는 달라스와 시카고가 상시 할인 대상에 속했습니다. 상시 할인 제도는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목요일 오전 1시 LA를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간은 비성수기로 분류되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마일리지 발권에는 기존 7만 마일에서 1만 마일이 내려간 6만 마일만 차감됩니다. 대안항공의 신규 정책은 마일리지 차감을 구간별로 늘리려다 돌아선 소비자들의 민심을 잡고 아시안항공과 합병 전 부채로 책정되는 항공 마일리지 규모를 빠르게 소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노숙자들이 공공장소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정부가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방침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연방구항소위원회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를 점거한 노숙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이 그랜트패스시 노숙자가 공원 등 공공장소를 점거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재심이 요구된 것인데 항소위원회의 거부로 결국 무산된 겁니다.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노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의를 반대한 판사들은 노숙자들의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의 판사들은 공중보건과 안전 문제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소위원회의 재심 요청을 거부당한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트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에 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줄을 기록한 후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등해서 강세로 끝났는데 이번 주 다시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장이 이번 주 떨어졌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 심리를 예를 들어 위축시키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좋다는 얘기는 이 고용 지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ADP 민간고용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거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금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히 두 번 정도 될 거다 이런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서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07%까지 오르면서 16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를 넘어서면서 3월달 이후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는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비농업법은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이 22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20만 9천 건이 나왔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9만 7천 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초 업앤다운 하다가 예를 들어 잠깐 자극됐던 매수심리가 막판에 가서는 매도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완전히 틀어져버리면서는 장이 하락서로 끝났다는 얘기죠.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한 차례로 끝날지 그리고 두 차례를 인상될지를 두고 의견도 많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는 일단 진짜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데이라 디펜던트니까 항상 나오는 경제지표들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말 27일 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92%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87%에서 더 오른 거고 또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도 22%에 따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가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으로 끝날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거가 다음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베이지부까지 발표되면서 다음 주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고 있느냐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더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스티키하게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마저 조금 미닝풀하게 좀 떨어진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소식들에 따라서 1위 1비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없던 투자 심리가 그럼 동요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포지수를 불리우는 빅스 인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같은 경우도 3년 5개월 최저시 수준에서 계속 횡부하는 느낌이고 거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찬가지로 16년 최고치를 기록한 2년 막이 국채금리를 인해서 빅스 인데스 같은 경우가 5주 최고치로 완전히 치솟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5주 만에 처음, 15주 만에 가장 최악의 날 그리고 넬스닥과 S&P500 같은 경우는 10주 만에 최악의 날로 떨어졌던 게 어저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상승반전, 반전했다가 막판에 가서 틀어지면서는 하락서로 끝났기 때문에 위기감이 어떻게 보면 좀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